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다를래 무조건 수아 이유주주다 수영입니다 오늘은 오늘 벌써 방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간식인 짜먹는 간식이에요 수다리를 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늘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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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비부터 먼저 한번 줘볼게요 가리비에 수영 뭔데? 아직 냄새도 안나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다를래 무조건 절재 치즈 민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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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아예 먹는다 맞지? 둘째? 뭐야 이게? 생선이 아니잖아 하면서 가버렸어 이거 그냥 꽂히고 있는데? 응? 먹는 건지 모르는 거 같은데? 맞지? 응 가리비는 실패! 이번에는 참치를 줘볼게요 아이고 달래 일단 달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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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야 참치! 맛있는 참치인데? 응 자자자자 뭐가 있어? 나왔어? 오 맛있는 냄새 나는데 뭐가 없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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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승질만 나고 있어 향은 나는데 먹을 수 있는 건지 모르는 거 같은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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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인데 그 연어는 걸 좋아하니까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알았어 알았어 연어인데 연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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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에 남지 말고 도대체 도대체 연어예 연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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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은이 도대체 왜 이렇게? 슬라임 하니? 오? 뭔데? 등지고 있다 오? 초콜물이 없는거야? 돌체? 엉망진창 돌체가 뭐 헤집고 간다 3개 근데 다 헤집기는 다 헤집었어 그치? 엉망진창 아 난리 났다 역시 고양이를 부르는 액체 간식 짭소리라나? 아직 액이라서 뭔 모른다 어 맞아 이거야 이거 너무 귀여워 고양이를 확인해 액척 도착한 자리 도착한 아들 모자빼 도착한 아들 도착하는 아들 도착한 아들 도착하자 도착한 아들 도착한 아들 도착한 아들 도착한 아들 도착한 아들 텅. 햄 bum ersten 2 cabe 1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